음, 마마 너무 재밌어. 진짜 나와요. 우리가 마마에서 선보인 무대들도 진짜 멋있었죠? 양현아야, 진짜 재밌었어. 무대를 직접 하는 것도 너무 신나는 일이지만 이렇게 집에서 마마를 즐기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? 그래서 마마를 집에서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더 재밌게 마마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. 캣포여랑 같이 마마 펄사랑! 여기, 여기부터라! 마마는 역시 다 같이 봐야 재밌죠? 맞다! 나는 여기 앉을래. 수고해, 라클. 메짜이는?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? 네! 오사카 큐새르동까지 들리게 전방에 응원 발사! 폭탄해요 K-POP! 마마 없이 못 살아! 마마 없이 못 살아! 마마에는 멋진 무대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응원 체력 잘 분배해주세요. 네! 마마에는 아직 많은 무대가 남아있잖아요. 제가 알려드릴게요. 마마무 대풋을 준비 완료! 트레저! 너에게로 직진! 후! 직진! 후! 아이들! 제이오 선배님은 언제 나오실까요? 조금만 기다리세요. 여러분이 엄청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다고요. 자 이제 더 편하게 더 재밌게 2022 마마 어워즈 끝까지 즐길 수 있겠죠? 경세라 도움에 계시는 분들도, 집에서 시청해주신 분들도 마지막으로 모두 모두의 마음을 두고 즐기시길 바랍니다. 언니들! 언니들! 얼른 집중하세요! 다음 무대 시작한대요! 다음 무대는 말이죠. 다음 무대에서 발라주세요. 안녕!